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414일 3일 만에 실시되는 4.15 총선 관련 재검표 그런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재검표 작업이 한참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보수로 전혀 어떤 개인적인 이득 없이 오로지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을 갖고 있는 석동영 변호사라든지 유승수 변호사라든지 이런 문수정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이런 일군의 변호인단들이 아주 거대한 벽과 같은 대법관과 선관위 측을 상대로 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조직이든 간에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고유 역할이라든지 고유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한국 사회가 외관상으로서는 상당히 풍족한 그런 사회가 됐지만 정말 정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라가 참 이렇게 좀비처럼 돼버렸구나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마땅히 대법원이 수행해야 될 자신의 고유 임무를 잘 했으면 재금표와 같은 상황이 벌써 다 해결이 됐을 겁니다. 180이라는 그런 한도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것을 무려 413일이나 끊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런 공적기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직접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권력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조력하는 그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산하 선관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각종 의혹이 난무해서 사람들이 생업을 마다하고 토요일에 모여서 공정선거를 부러지셔야 되니 그런 공적기관들이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제대로 선거관련 수사를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원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제1보수야당으로 통하는 국민의힘은 자당후보로 출마시킨 그런 후보자가 지금 재검표를 하는데 그 재검표 현장에 단 한 명의 참관인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당이란 데고 뭐 하는 됩니까? 6월 28일 날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지난 4.15 총선거와 관련돼서 대부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구는 253개입니다. 비례대표가 47개입니다. 총 합쳐서 300의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0년도 4.15 총선거와 관련돼서 130여 건의 소송,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됐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역구의 거의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한 어쩌면 절반 넘죠. 300개가 150개니까 253개, 130개면 거의 절반을 넘을 정도의 그런 지역구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다는 알 수 없지만 50% 이상 정도의 지역구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선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거의 무결승을 주장하는 사람과 선결의 결점이 많았다는 사람이 그런 의견이 평평히 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면 의심이 든다는 것, 의욕이 대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당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안인 거죠. 자기 정당에서 후보로 민 사람이 선거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날에 단 한 명도 국민의힘이란 데서 참관인으로 파견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당연히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오늘날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보면 다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향유하는 데만 사람들이 즐기는 데 바빠가지고 제 눈에는 다 기생충처럼 보입니다. 권력 기생충, 권력 좀비, 자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니까 기생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싼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의문은 다 하지 않고 자기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혜택만 수행해야 된다면 그것이 기생충이라고 불러도 뭐가 그렇게 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냐 이야기죠. 어쩌면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심과 의혹이 제기가 되고 130건 지역구 150 세 군데 가운데서 130개가 넘는 그런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도 불구하고 여당도 입을 닫고 야당도 전혀 입을 열지 않는 그런 희한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런 선거 문제를 갖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크게 이득을 누리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선거의 무결선과 선거의 정직선과 선거의 공정선과 투명선이란 것은 일종의 공공제죠. 공적인 재화인 겁니다. 그러나 그 공적인 재화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나라가 온전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동안 선거 문제가 꼭 어디 강건 불같이 여겼지만 결국 자기가 악법들이 통과돼가지고 1가구 1주택자에도 엄청난 세금이 부과가 되고 뭐 이렇게 정책을 통해가 자기한테 당장 피해가 생기니까 앗뜨거워하지만 그 모든 것의 진원지이자 원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만든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 양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당연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권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권력을 다른 기관에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의심이나 의욕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더욱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당대표 이하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문제가 없도 뭘 믿고 그렇게 똑똑한 주장을 펼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냐 이야기죠. 의심이 있거나 의욕이 있으면 그걸 까발겨놓고 정말 문제가 뭔지 그렇게 규명하고 실수가 있었으면 다음번에 더 나은 그런 제도 개선을 도모해가지고 문제가 국민들도 참 반성을 해야 되죠. 박대출 의원이 제출한 수계표를 법제화하자는 그런 요구가 지금 제가 광고를 하면서 호소한 게 1만 3천 명 정도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3만 5천 명 정도 안 되는 거죠. 10만 명 정도가 정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도 먹방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을 나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신톤에 있던 주미 공사관을 찾아서 공사를 만나려고 하죠. 그런데 공사가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 합충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마침 공사관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 눈에 주미 공사 김윤정씨인가마 저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아들이 뜨이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크게 고초를 경험할 거다. 이렇게 장남한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불러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깊게 관여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은 참관인 정도는 파견해야 되고 국민들도 선거에 문제점이 있으면 수개표 작업에 좀 더 우리가 힘을 대야겠다. 그렇게 해서 단 1분 2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수개표의 입법 청원이 도움을 줬는데 그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60년도 3.15 부정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국민 소득은 몇백 배가 발전하고 국력도 그냥 몇천 배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뭔가 귀한 것을 지켜야 되겠다든지 귀한 것을 보존해야겠다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사회가 대발인 것 같아요. 거의 사회가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의감도 있고 진실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참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도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지금 이번에 국민의 힘이 일체 참관인조차 파견하지 않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입법 청원 수계표를 위한 입법 청원의 국민들의 호원 같은 걸 보면 이 나라가 이게 정말 질환 병환이 깊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도 살아야 되고 아이들 세대도 살아야 되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도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과 아이들 세대가 사는 가장 건재에 해당하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온전하겠습니까. 그건 기적을 바라는 일이죠. 체제라는 것은 공기와 물하고 같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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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